많은 팀들이 좋아할 수 있겠죠. 자, 이익윤처럼 머리 맞습니다. 자, 이익윤. 왼쪽엔 토마스, 이익윤. 이익윤, 한 번 더! 이익윤! 온라인 발, 슛! 발링! 백하! 백하! 우와... 이정현 감독이 기대를 쳐버리지 않습니다. 백하! 어마어마한 골이 나왔고. 이익윤이 중앙으로 밀고 들어가면서 여기서 기회가 만들어졌고. 이게 굴절되면서 회전이 절묘하게 걸려있어서 이게 정확한 임팩트가 쉽지 않았는데요. 와, 이거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슛이 됐습니다. 어마어마한 원더골을 만들어내는 백하의 발리! 아, 자세도 사실 약간 앞서 가다가 뒤쪽으로 물러나면서 이걸 임팩트를 했거든요.